안녕하세요. 이을 반려동물 케어센터 원장 황선희입니다. 저는 이번 9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ACEP 2020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국과 EU 국가의 발달장애 아티스트 분들의 예술적 재능이 발휘된 멋진 작품들이 많이 선보인다고 해서 저도 많이 기대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와 EU 국가 아티스트들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전시가 많이 열려서 발달장애인분들의 재능을 펼치고 또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깨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